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제 이야기 진행을 맡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이시라입니다. 한 주간 핫한 미국 주식 이슈를 박명석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수혜를 톡톡히 누렸지만 이젠 좀 힘겨워 보이는 펠로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펠로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펠로튼으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펠로튼으로 검색하셔도 나오는 그런 홈피트니스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홈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헬스장 많이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헬스장을 닫아버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픈 얘기긴 한데 근데 그때는 뭐 코로나가 뭔지 몰랐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펠로튼이 시장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드웨어도 만들고 구독 경제도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사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야, 그때만 해도 이거 정말 잘 된다.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100% 이상의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생활 패턴에 의해서 잠재적 고객 기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한 이틀, 삼일 정도만 직장 출근하세요. 라는 것들을 보편화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정용 피트니스 기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팬데믹 수혜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 150달러를 넘어가던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20달러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는 동시에 최근 들어서 성장주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린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호재성 모멘텀이 섞이면서 재차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1억 3천만 달러 전년 동기보다 6.6% 성장했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11억 6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EPS가 마이너스 1.39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2% 급감했고요.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1.18달러도 하회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러한 어닝 쇼크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 공급 대란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기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펠로톤이 아시아 공장 쪽에 제품 생산을 많이 맡겨왔는데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몇 달을 기다려도 이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마치 자동차 주문한 것처럼. 그렇네요. 그래서 물류와 배송 개선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말 중요했던 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노가 없었어요. 물은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질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에첼론, 미러, 노르딕트랙 같은 펠로톤보다 가격이 좀 싸고 실시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대체 브랜드들에게 파일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당했습니다. 뭐 여전히 펠로톤이 절대 강자기는 하지만 경쟁 기업들이랑 막 특허를 두고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조금씩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피트니스 기구 제조기업인 프레코를 인수해서 그럼 우리가 계열화를 하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그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판매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펠로톤이 수천 대를 악성재고로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체하고라도 핵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 이후에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오프라인에 대한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일단 당분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펠로톤에 대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펠로톤이 그렇게 최근 경영난을 위해서 재정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CEO가 물러났어요. CEO가 물러나고 그리고 또 사무직 직원의 20%인 2,800명을 해고합니다. 아이고. 이사회도 재정비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죠. 그렇네요. 다 짜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어쨌든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연간 약 8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고 설비 투자도 1억 5천만 달러 감축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면 이제 허리띠를 확실히 졸라매고 좀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뭔가 해결책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군요. 그럼 가격도 최근에 인상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경영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명백하게 따지면 배송비랑 설치비용을 따로 뺐습니다. 가격을 인상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 8월에 자전거 가격을 20% 인하했어요. 이때 당시의 전략이 그거였죠. 우리 게 너무 비싸서 안 사나? 사람들이. 그러면 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P를 낮춰서 Q를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목표인데 근데 Q가 막상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31일부터 자전거와 러닝머신의 배송 및 설치비용으로 각각 250달러, 350달러씩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모델 자전거 펠로톤은 1745달러, 러닝머신은 2845달러로 가격이 인상되는데요. 인상 전에는 배송비랑 설치비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펠로톤 플러스의 가격이 2495달러로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내린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닌 기존에 그냥 우리의 전략이 틀렸음을 인정해버린 그런 셈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산모사도 아니네요. 최근에 아마존과 나이키가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진짜인가요? 아니면 루머인가요? 알 수 없죠. 네. 명백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왔던, 보도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나름 유력 언론사들입니다. 일단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아마존과 나이키가 펠로톤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최근에 펠로톤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회다라고 보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일단 펠로톤이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그렇죠. 유튜브 채널도 몇백만 다 가면 어떤 프로덕션에서 최근에 그 채널을 눈독을 드리고 콜라보를 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TV방송국에 자기들의 컨텐츠를 내보내는 것보다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한테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버랑 아무 색깔이 맞지 않는 컨텐츠인데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펠로톤도 이렇게 구독자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가겠다라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존은 펠로톤의 공급망 문제를 본인들이 유통사니까 그렇네요. 해결해 주고 결국 아마존 프라임의 펠로톤을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0년에 아마존이 출시했던 피트니스 밴드 할로의 펠로톤 기술을 응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나이키는 왜 그러냐 하드웨어 부문 강화에 더해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는 보관입니다. 뭐냐면 지난 2019년에 펠로톤이 나이키한테 우리 거 인수할래?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 거절을 했으니까 지금 남아있겠죠. 그 이후에 펠로톤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202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키가 실수였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갔네. 맞아. 신포도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고 지내다 보면 기회를 줘요. 맞아요. 나이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여전히 펠로톤 정도면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P Morgan이 지난달 5일에 고객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펠로톤은 여러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 확장을 통해서 추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CNN 비즈니스가 최근 31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서도 절반 이상이 펠로톤의 매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애플 워치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주 목적이 그거잖아요. 운동할 때 기록 체크하고. 심박수 뭐 이런 거 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부분을 좀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펠로톤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투저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작년 펠로톤의 주가는 76% 급락했습니다. 올해 초 추가 납폭이 진행되면서 현재 주가는 상장 초기의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주가만 보면 작년 한 해 성장했던 게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명백히 따지고 보면 구독형 매출이 늘어났고 구독자도 늘었고 결국 연간 반복 매출이 쌓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인수 얘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큰 비중을 시키는 어렵겠지만 일부 비중 정도는 낙폭과대 관점에서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홈피니스 절대강자 펠로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펠로톤은 공급 대란과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자 구조 저장을 단행하며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인수 모멘텀도 있는 만큼 낙폭과대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펠로톤이었고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제이야기 시크릿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